지난주에 저희들은 유식사상도 결국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괴로움을 극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모든 불교가 그러하듯이 유식사상도 부처님의 깨달음 즉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12연기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12연기를 우리가 유전문과 환멸문으로 통찰하는 법 이런 걸 공부했었죠 불교 공부는 어떠한 교리든 간에 이게 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깨달음 다시 말해서 연기법에 대한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관점을 잃어버리면 불교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매우 많은 난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연기법이 아비달마 불교를 거치면서 3세의 양중인과설로 둔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원인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지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간적으로 과거세, 전생, 현생, 내생으로 나눠가지고 3세에 걸쳐서 윤회하는 이야기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답이 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괴로움이 전생의 업 때문이라고 한다면 전생에 지은 업이 이 생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괴로움을 이 현실에서 여러분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스란히 받아야지 그런데 알지도 못하지 내가 전생에 뭘 지었는지 다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은 다 전생에 업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참고 견디면 물론 그냥 그걸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것보단 낫겠죠 다 자업자득이야 내가 지은 잘못이니까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살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이 물론 업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업에 의해서 현실의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건 천차만별인 거예요 말하자면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인지 내가 지금 무지 때문에 계속해서 하던 업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조사해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한번 사기를 당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사기는 안 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번 당한 사람이 같은 패턴에 또 넘어간대 그건 뭘 의미예요 그 사람은 그런 말에 솔깃하도록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려면 전생에 업이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아 나는 지금 잘못된 의식을 형성하고 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의 의식 그 의식이 형성된 것은 업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업 때문에 형성된 뭔가 잘못된 자기 구조를 고치려면 고치려면 뭘로 고쳐야 돼? 업으로 고쳐야 돼? 말하자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은 전생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잘못된 삶의 패턴 때문에 비슷한 괴로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런다고 그래 집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 구조를 보면 전생에 업 때문이겠어요 그러한 행동들이 계속 반복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래요 개인적인 문제건 사회적인 문제건 사실은 우리들이 무지의 상태에서 뭔가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언제든지 그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인 거예요 그러지 뭐 전생의 업에 의해서 또 현생에 지어놓은 건 업받으로 내 생에 죽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기가 두려운 거야 현생을 제대로 살았다는 생각이 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현생을 다 지혜롭게 잘 산 것 같아요 죄를 많이 지어놓은 것 같아 그래 누구라도 나는 자신 있어 다음 생에 가서도 얼마든지 내 업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업을 받는 고통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교가 업설을 이야기했지만 불교의 업설은 이렇게 3세에 걸쳐서 윤희하면서 끊임없이 그 괴로움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류의 업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학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는가 우선 우리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왜 괴로운가 그럼 괴로움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생사입니다 생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사를 겪는다고 하면 생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생사는 어떤 구조 속에서 일어나겠어요 첫째는 태어나서 죽는 나가 있어야 됩니다 태어나서 죽는 놈이 없다면 생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벌써 생사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놈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고 어떤 놈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생사가 또 있으려면 태어날 때의 존재하고 죽을 때의 존재가 같은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존재해야 되지 태어난 놈이 죽어야 내가 그 놈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이지 태어난 놈은 딴 놈이 태어났는데 죽을 때는 딴 놈이 죽었다면 생사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사가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벌써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태어나서 죽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태어난 놈이 죽을 때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죽어서도 그 놈이 계속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니까 내세가 있냐 없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다가 태어났을까 뜬금없이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태어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전생에서 왔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와서 간다 이 세상에 와서 저 세상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하죠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다 떠난다는 건 뭐예요? 딴 데로 간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나라는 놈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어디로 간다 그런데 이 세상이 오기 전에 저 세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죽은 뒤에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세상이 여기 있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이걸 의심해 봤어요? 그래 이걸 의심하지 않고 살아 이게 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괴로운 거야 왜? 태어나서 죽어가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생사의 구조예요 괴로움의 구조라고 그 괴로움,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죽는 과정에 우리가 겪는 것이 괴로움들이죠 여러분이 안 죽는다면 괴로울 일이 있겠어요? 안 먹어도 안 죽고 총을 맞아도 안 죽고 원자폭탄이 터져도 안 죽어요 그럼 뭐가 무섭겠어? 북한의 핵이 뭐가 무섭겠어요? 터질 때면 터져봐라 아무 상관없죠 여러분들 옆에서 물방울 터지는 게 두려워요? 왜? 터져봤자 나는 안 죽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죽게 된다면 하자할 것 없는 바이러스만 여러분들 몸에 붙어도 여러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와서 여러분들이 죽게 된다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괴롭고 두려운 것의 핵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죽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실상이 뭔지 우리는 모르고 막연히 죽는다는 생각 속에서 나라는 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 내가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이 과연 정당한가? 이걸 정확하게 한번 따져본 거죠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냐 나라는 놈이 있으니까 태어난 거 아니냐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아니에요 유가 있으니까 태어난 것이고 존재라는 것은 결국 무지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취해가지고 자기화시켜 놓은 것들이 있었더라 이 말씀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은 12연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과 명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연기를 이렇게 보면 무명을 내나야 행이 있고 행을 내나야 식이 있고 식을 내나야 명색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연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식과 명색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부처님께서 연기를 통찰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시기 전에 왜 우리에게 이런 늙어 죽어가는 괴로움이 있는가 이것은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태어나게 되는가 나라는 놈이 있으니까 태어난다 나라는 놈은 어떤 놈인가 왜 나라는 놈이 존재할까 여러 가지를 취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성찰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명색이 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식은 명색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12연기를 해석하는 많은 해석들이 그 부분에서 물론 다른 부분도 다 제대로 된 해석을 못 하고 있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 아주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식이라는 것이 윤회하는 놈이에요 이게 이 식이라는 놈이 어머니 모터에 들어가서 정신과 육체로 나누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색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명은 정신이고 색은 육체다 또는 물질이다 물질과 정신이 식에 의존해서 만들어진다 무슨 놈은 물질과 정신이 식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그건 뭐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여인이 임신해서 태내에서 성장하는 이론을 갖다 붙인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설법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기로는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12연기 배울 때 무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지연 중생들이 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행이 뭐냐? 그럼 이게 성행이라고 봐요 욕망에 의해서 성행을 하면 그 결과로 해서 뭐가 돼요? 식이 모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명이 다 사라져가지고 성욕이 없어져서 서로 성적 관계를 안 맺게 되면 다시 식이 모터에 드는 법이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대가 끊어져요 이제 임신을 안 하는데 어떡해 그럼 우리 인류가 절멸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그런 식으로 불교를 해석하면 문명이 사라진 세상은 사람도 사라져야 되겠죠 안 그래요? 퇴내 식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나들 안 하잖아요 그 안에도 지금 잔뜩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이제는 애를 좀 많이 낯자고 운동을 하는 판인데 이런 식의 불교를 해놓으면 이게 불교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해석을 우리가 지금 불교라고 닫아드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명색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명이라는 게 뭐죠? 이름 명자예요 색이라는 것은 형색이라는 뜻이고 형색이 뭐죠? 모양새를 보고 형색이라고 그래요 모양새 그러니까 이런 컵은 컵의 형색이 있죠 컵 모양새가 있다고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것에다 우리가 컵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명색인 거예요 그럼 이걸 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본다면 밖에는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이제 컵이 있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 놈을 보는 놈이 있어야 돼 이건 컵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의 의지에서 밖에 명색을 지닌 놈이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 놈을 보는 놈은 또 무엇에 의해서 있겠어요? 이 놈 때문에 이 놈을 보는 놈이 있는 거야 컵은 컵을 보는 놈이 있으니까 밖에 컵이 있죠 밖에 컵을 보는 놈은 밖에 컵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죠 이것을 보고 상호의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밖에는 이름과 형태를 지닌 컵은 내가 보든 안 보든 컵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걸 컵이라고 보는 나는 저 컵이 있든 없든 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사실이 아니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식이냐 이게 바로 깨닫는 소식이야 그걸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유식 무경에서는 밖에 있는 이거 그거 컵? 그거 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없어 있기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없다고 끝날 이야기냐 아니요 이제 없으니까 그만이라는 게 아니라 저것이 없으니까 그 놈을 컵으로 보고 있다는 놈도 없는 거야 이 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말하자면 유식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있다고 보는 그 구조 속에서 괴로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깨트리면 거기로부터 나타난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유식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밖에 있냐 없냐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왜 있다고 볼 때 괴로움이 나타나냐 있다고 보는 것은 어떤 구조 속에서 나타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괴로움을 극복하자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보면 불교학이 처음에는 괴로움 문제라고 접근했다가도 뒤에 가면 형이상학적인 이로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있냐 없냐 막 해가지고 이제 서로 다투게 돼 물론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있다 없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언어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가는 과정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결코 그렇게 그냥 쉬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불교를 불교가 이렇게 매우 철학적이고 매우 심오한 우리들에게 매우 깊은 사색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착하게 살고 좋게 살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불교를 접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건 너무 어려워 우리는 그런 어려운 건 이제 다루기 싫고 그냥 쉬운 이야기만 해주세요 그래 쉬운 이야기로 할 때 착한 일하고 살아라 하려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야 죽어서 좋은 데 가려면 착한 일 해라 제일 쉬운 거야 이거 그래 우리가 안 해요 그것도 젊여고 아이고 너 여기서 죄 많이 지면 죽어서 큰일 난다 그러면 어떻게 착하게 살고 싶지 그죠? 가장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착하게 사세요 다 업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하지 않게 살면 다 죽어서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실천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좋아요 뭐가 좋냐면 지금 여기서 착한 일을 하니까 현생의 업보가 좋겠죠 착한 일이고 사니까 마음 편하고 행복해지고 서로 죽어서도 걱정 안 하고 죽을 수가 있어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죽어서도 좋은 세상 가려니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회를 이야기해서 착한 일 하라 하는 이야기가 결코 나쁜 이야기거나 못된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아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한다고 했고 불교 신앙을 해왔지만은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착착 자기 귀에 들어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것에 기초해가지고 그 도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성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깨닫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알려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만 그걸 생각해가지고 어느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과 명색이 서로 같이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짜 컵입니까? 컵이라는 단어가 없는 동네가 있어요 부시맨 영화 보셨어요? 부시맨 영화를 보니까 거기는 개울물이 막 흘러가지고 물을 떠마시는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는 사막이라 물을 어떻게 마시냐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풀집회가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맺혀있는 이슬을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마시고 또는 나무에 이렇게 물이 있죠 그럼 나무에다 이렇게 나무 이파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아니면 또 땅을 파가지고 물을 많이 품고 있는 칙농쿨, 칙농쿨 같이 생긴 걸 캐가지고 그걸 짜서 이렇게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필요하겠으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물이 있고 물이 많을 때 이렇게 떠서 먹지 그걸 아는데 이렇게 떠먹을 물이 없는데 무슨 컵이 필요하겠어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갖다 주면 이걸 컵이라 하겠어요 그러면 이걸 컵이라고 보는 나하고 내가 없으면 이 바깥에 컵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사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게 아주 간단해 알고 보면 이건 뭐 심오한 도리가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실들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모두가 다 이걸 컵이라고 불러버리니까 너도 컵 나도 컵 하니까 내가 컵이라고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컵이라고 부르는 게 저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객관적인 사물이 나와 상관없이 밖에 있다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의 의식이 세상을 분별할 때 말하자면 무엇이 있다라는 말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름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을 못해요 오늘 지금까지 있는 것을 본 줄 알았더니 내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모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에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져도 모른다 이런 말 있죠? 그런 말 있지?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져도 모르는 거야 왜? 지가 그 이름을 모르고 있으면 뭘 쥐어져도 이것이 뭐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보는 놈은 또 그놈이 없으면 있겠어요 이런 입장에서 유식에서는 밖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우리의 의식이 분별해낸 허망분별이다 있지 않는 것 이 허망하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또 허망하다니까 뭐가 허망한 것인가 그러는데 산스크리토로 허망하다는 것은 아부따라고 그래요 이건 뭐이냐면 아라는 것은 부정사예요 부정접두사 그러니까 부따라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진실이다 그러는 거예요 진실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다 그것을 허망이다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허망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부따를 허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뭐가 진실이냐? 그 다음에 허망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부따를 허망한 것을 가지고 분별을 일으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컵하고 이 컵뚜껑 그러면 컵, 컵뚜껑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컵뚜껑이 있고 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허망한 것이에요 컵뚜껑과 컵은 실제로는 컵뚜껑과 컵이 우리와 상관없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별에 의해서 이것은 컵이라고 하고 이건 컵뚜껑이라고 하자 우리가 분별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컵뚜껑, 컵이 있지는 않죠 이런 걸 보고 허망한 분별이다 이 허망분별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냐 괴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이 컵이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만약 이게 조선시대에 청화백자로 이게 한 3억짜리 도자기다 뚜껑까지 온전하게 있는 거 보니까 한 5억은 되겠는데 그래야 사람도 일단 5억이라고 가격을 매겨놨어요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깨져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이제 막 정신이 없지? 만약에 잃었다면 이걸 찾으려고 정신이 없을 것이고 깨졌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막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부시맨들이 이런 걸 깨졌다고 막 괴로워하고 하겠어요? 왜?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분별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들에게는 고통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깨졌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이것에다 내가 허망한 분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느끼는 모든 괴로움들을 한번 뒤로 성찰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막 남편 때문에 괴롭고 자식 때문에 괴롭죠? 아내 때문에 괴롭고 그런데 전부 지가 내 마누라는 이래야 된다고 분별해 놓고 앉아서 그렇게 안 하니까 막 괴롭고 지 남편은 이래야 되는데 내 자식은 이래야 되는데 왜 그놈이 그래야 돼? 그놈은 그놈으로 사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그놈은 그런갑다 하고 보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런데 분별해 가지고 그놈을 집착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고 저도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런 자기라는 것도 분별이에요 사실은 허망하게 자기도 분별하고 자기라는 놈도 분별해 놓고 남도 분별해 놓고 이 근본적인 분별을 통해서 허망한 분별을 떠나서 진실을 보자 이게 이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고 그 무명에서 일어난 것을 허망분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식과 명색이라는 말이 부처님은 이제 연기를 관하시다가 명색의 근거를 사유해 보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분별하는 마음의 근거를 살펴보니까 명색인 거야 명색의 근거를 찾아가니까 식으로 가고 식의 근거를 찾아가니까 명색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간에 의지하고 있죠 이 의지관계를 이렇게 두 개의 벽단에 비유를 해요 시골에서 추수하고 나면 별을 세워놓죠 그런데 하나만 세워놓으면 쓰러지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딱 엮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딱 걸쳐놓으면 잘 서 있죠 이걸 보고 이제 서로 의존하고 있듯이 식과 명색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 이 사실을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럼 이 식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고 식과 명색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과정을 다시 이제 그런데 이런 식이 무명에 의해서 우리가 행을 하면 무명을 가지고 살면 형성되는 게 식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강의하는 건 몇 차례 이번 한 학기 강의를 통해서 유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가르침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이해하고 공부하기는 그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 불교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고 아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좀 잘못됐구나 이런 것 정도만 느껴도 굉장히 큰 성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뭐 다 할라 해봐야 되지도 않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다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간단하게 막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밖에 색이 있습니다 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런데 우리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밖에 있으니까 내가 본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때는 밖에 있는 색은 색대로 있고 그것을 보는 눈 내 눈은 눈대로 있죠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으로 보니까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색깔이 나와 이 세계는 우리가 보는 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만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가시 광선이 있어요 그런데 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광선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외선, 자외선 이런 거 있죠 적외선은 빨간색 밖에 있는 파장이에요 자외선은 보라색 밖에 있는 파장을 자외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파장은 짧은 파장부터 긴 파장까지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꽃 바깥 파장은 우리 시야에서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무지개색 거기까지만 인간계에 있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름 붙일 수 있는 색은 빨간색부터 어디까지 보라색까지 그리고 일곱 가지도 아니야 사실은 여기는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이 이름 붙여서 이 색이 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구분되어 있지 않아 파장이 이런 파장을 연속이라고 해요 연속된 파장이에요 그러지 짤 파장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의 파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파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지으려면 무한히 많은 색으로 쪼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쪼갤 수가 없는 것인데 굳이 쪼개면 한없이 쪼개지는 것이지 요즘 디지털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원래 디지털은 모든 걸 이렇게 최소 단위로 쪼개서 합성시킨 것이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는 이 세상은 부분으로 집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 이것을 우리가 편리하게 조작하기 위해서는 쪼개야 돼 그래서 그걸 작게 쪼갤수록 이제 더 정밀한 화상을 우리가 얻어요 그러니까 옛날 카메라로 찍은 사진하고 지금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달라요 디지털 카메라는 확대를 하면 이런 도트들이 만들어져 네모들이 만들어진다고 이 화소라고 그래요 이것을 아주 작게 할수록 정밀한 사진이 나오지만 결국 키워놓으면 저 모양으로 나와버려 그런데 아날로그 사진은 옛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현상한 거 있죠 필름에 찍어가지고 한 거 있죠 그것은 아무리 확대해도 점이 안 나와 선은 선으로 형태가 나온다고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들은 지금 세상을 디지털로 보는 건데 언어가 바로 그 디지털의 화소화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단위로 말하자면 이 색을 이야기할 때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이야기를 붙이죠 그러면 일곱 개의 화소로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옛날에 우리는 또 오색 무지개라고 그랬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방색으로 보니까 오색 무지개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때는 다섯 개의 화소로 보면 오색 무지개가 돼요 세 개의 화소로 보면 빨로파가 되는 거예요 대충 이쪽은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보라색도 파란색 속에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이게 명색인 거예요 명색 명색은 식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이 식을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원색적인 간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쪽 언어가 좀 색깔에 대한 언어가 작을수록 색깔들이 훨씬 원색적으로 가요 왜냐하면 가장 중심색만을 가지고 뭘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색깔의 이름이 많아질수록 가운데에 끼인 색깔들을 많이 쓰게 돼 그래서 문화가 발달할수록 색의 종류가 많아지죠 발달했는지 뭐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면 발달인데 그러니까 요즘은 빨간색만 해도 아주 다양하죠 그게 다 이제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벌이나 나비 같은 것은 자외선을 본대요 그런데 분명히 꽃 같은 데서 꽃의 색깔이 우리가 볼 때는 가시광선 안에서만 보이지만 거기서 자외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나비가 보고 있는 꽃은 우리가 보는 꽃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색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볼 수 있는 의식에 의해서만 색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의식에 의해서만 그놈을 보는 식도 작용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여기서 지금 있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밖에 경계가 없다고 해서 색이 없는데 헛것을 보냐 그게 아니라니까 연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독자적인 실제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유식에서 말하고 할 때 유식 무경 그럼 바깥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헛것을 보고 세상을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 아니에요 네가 보고 있는 그것은 네가 보고 있는 식으로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식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아예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유식 무경 그런다고 해서 식만 있지 경이 없다 그런데 식만 있고 경이 없으면 식은 또 어떻게 돼? 경이 없으면 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식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뭐야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나는 뭐지? 그래 네가 보고 있는 것은 연기하고 있으니까 보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실제로 연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교제에서 보면 43쪽 유식학파의 입장이라는 게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반면 유식학파의 방법은 다릅니다 유식학파는 유식 무경 즉 모든 것은 마음에서 현연한 것이고 외계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을 계기로 잘못된 이원적 인식구조를 타파하여 이 이원적 인식구조라는 게 나와 세계가 서로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원적 세계 인식구조를 타파하여 무분별지라는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분별이라는 것은 첫째는 나와 세계를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보는 놈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없고 보이는 놈이 없으면 보는 것이 없다면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을 서로 둘로 나누어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을 하나의 구조 속에서 이해하자 이게 이제 무분별지예요 아무것도 분별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입무상 방편이라고 합니다 입무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겁이다 무엇이 다른 게 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무상 또는 무의 자타가 둘이 아니다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다 라는 존재방식 무분별지라는 존재방식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고 방편인 것이다 이때 유식무경 즉 외계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뭐 이러면 또 좀 복잡해져 근데 이제 우리 실상활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남편을 막 마음에 드는 남편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니까 부부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결혼을 해도 외롭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 서로 이제 그러면 좋은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남편이 내 마음에 드는 남편이 있다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기의 남편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도록 되어 있거나 안 들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걸 내가 마음에 안 들게 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고 이런 거야 그러면 또 저 남편이 마음에 안 들게 보이는 건 또 왜 그래 그래서 이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마누라가 나를 만족시켜 주도록 하려면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만족시켜 줘야 돼 근데 나는 안 해 저 사람은 본래 그냥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야 마음에 안 드니까 더욱 어떻게 하겠어 잘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더욱 마음에 안 들게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둘로 쪼개놓고 보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다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내가 뭔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변화를 하게 되면 그쪽이 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변해요 그 이치를 가지고 살자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타가 불이하다는 거 이 이야기 아주 쉬운 이야기 알고 보면 삶 속에서는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이치로 보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교 공부하면서 자꾸 이치만 이야기하다 보면 현실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어 뭐 유식 무경이야 유식 무경 네가 알아서 뭐 할래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들은 능치와 소치 다시 말해서 보는 놈과 보이는 것 주관과 객관 이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괴로움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나하고 태어나서 죽을 세계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나와는 상관없이 밖에는 세계가 있고 세계와는 상관없이 내가 있어야 내가 그 세계에 태어나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태어나서 죽는 놈을 우리가 능치라고 부르는 것이고 밖에 보이는 대상을 소치라고 부르는 것인데 능치 없이는 소치가 없고 소치 없이는 능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나와 세계는 근본적으로 둘로 나누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관계는 단순히 전 세계 다른 세계의 모든 것을 상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대상도 결국은 능치와 소치의 관계 속에서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 밖에 있는 것을 실제화 시켜버린다는 이야기죠 저것은 괴로운 것 저것은 즐거운 것 좋은 것 나쁜 것 이것저것 이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대상으로 해서 집착하고 또 그것을 그걸 대상으로 해서 거부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유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교 사상을 하나의 철학적인 이론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또 그리고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같이 논란만 불러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식을 공부하는 입장은 그러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그러한 식의 공부가 아니라 각자 그 이치를 살펴서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바로 실현해가는 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또 그렇게 해야만 유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적 분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러한 유식학파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하고 또 유식학파의 중요한 중심 사상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는 45쪽에 유가, 행, 유식학파의 사상 이런 제목하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식무경 다시 말해서 밖에 있는 대상세계는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 마음을 떠나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불교의 사상가들을 우리가 유가행, 유식학파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유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가짜라를 우리가 불러서 유가행파라고 부릅니다 유가짜라라는 것은 뭐였냐면 요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요가라는 것은 인도 철학에서 명상법을 요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가라는 말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갖죠 우리가 보통 참선, 선정을 닦는다 이게 전부 다 요가의 수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본래 불교 수행이 다 요가 수행이죠 선정 수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요가학파가 또 등장했을까요 요가짜라라는 학파가 물론 이걸 이야기하는 왜 이러한 요가짜라 학파가 그것이 또 AD 4,5세기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지 그러니까 약 부처님이 BC 6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AD 4,500년 뒤에 나타났으니까 약 천 년 뒤에 요가짜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시각파는 부처님 열반하신 뒤 천 년 뒤에 나온 사상이에요 굉장히 오랜 뒤에 이 사상이 출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원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은 너무 심오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뒤 한 300년쯤 지났을 때 인도에서는 부처님의 연기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학파들이 등장해 가지고 각기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아비달마불교라고 부르고 북파불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비달마라는 게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에 대한 주석들이죠 말하자면 부처님은 대표적인 애가 12연기법을 3세 양중인과로 해석한 것도 아비달마 시대 때 무명에서 노사가 연기한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옳을까 해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많은 해석들이 그 시대에 출현하게 되는데 결국 여러 학파들이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유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뒤로는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로 해석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500년쯤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500년쯤 지났을 때에 대승불교가 출현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반야부경전 이런 게 이제 BC 1, 2세기 무렵에 반야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금강경, 반야심경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전들을 우리가 이제 반야부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금강경 같은 경전들이 반야부 경전 가운데서도 매우 초기에 나타난 경전들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반야부 사상가들은 아비달마 불교를 했던 사람들이 부처님은 말씀을 실제화해가지고 부처님이 없는 걸 허망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아까 이제 허망이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다고 한 것은 전부가 실제 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언 그러면 색수상행식 있죠 오언 그러면 부처님은 오언을 말씀하셨잖아요 오언이 있으니까 말씀하셨겠지 오언은 실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이 오언은 무명에서 연기한 건 망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유의법으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복잡한 아비달마 이론이 이제 출현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인 처음 반야부 사상에서는 너희들이 실제한다고 말하는 부처님의 말씀도 이게 사실은 전부가 다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성이 없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제법 개공이야 모든 건 다 공으로 이해해야 돼 이런 주장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성불교는 결코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고 아비달마 불교가 왜곡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시정하기 위해서 공사상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이게 이제 반야부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야부 사상을 통해서 중관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공이다 그래서 제법 개공을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철학적 작업이 불교 철학적 작업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데서 이제 중관 사상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은 공하다는 측면을 너무 강조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공하다 그러면 뭔가 실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을 설명할 때는 공이다는 말만 가지고는 좀 너무 추상적이죠 물론 처음에 공이라고 했을 때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공이라는 개념 속에는 굉장히 실천적인 의미가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보면 색적시공 공적스색 있죠 공의 의미는 본래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게 이제 공의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보는 놈이나 보고 있는 놈이나 보이는 놈은 없다 이게 이제 유식 무경이죠 유식 무경에 가면 능치와 소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능치와 소치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보는 놈도 없고 보이는 놈도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좀 공허하죠 이건 공의 바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보니까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나타나지 보지 않으면 보이는 놈도 보는 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뭐가 있어야 보지 항상 우리는 뭐가 있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서로 간에 어떤 업을 짓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간에 좋은 업을 짓고 있으면 좋은 사이가 되죠 그럼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업이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가서 느닷없이 뺨을 치고 막 해보세요 그 친구가 좋아한가 그리고 막 친구 욕을 한번 해보세요 있지도 않은 비방을 하면서 넌 나쁜 놈이야 하고 막 하면 그래도 친구인가 그래도 친구예요? 아니요 금방 원수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나쁜 사이가 나쁜 사람 나쁘다고 생각했던 사람한테도 여러분들이 좋은 선의를 가지고 상대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악의를 가지고 상대하겠어요? 아니죠 그럼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업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행동에 의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원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업뿐이 있으나 작자 하나 없다 이게 이제 공의 의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해주는 적극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또 이론이 되잖아요 이론이 돼가지고 다 공이야 그러면 이제 없다는 이야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없다는 이야기만 하면 뭐가 없어 그러면 이래서 없고 저래서 없고 이것은 있지 않냐 그러면 또 그것도 없어 맘날 이런 논란이 일어나요 불교 사상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어떤 것을 외제화시켜가지고 있다 악법이 있다 악법은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달마 수행법을 보면 선법과 악법을 정확하게 구별하죠 선법과 악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법과 심소법 심소법 가운데 악법은 태만 이런 건 전부 나쁜 게 아니고 이건 전부 없애야 돼 그리고 이제 좋은 선법은 막 만들어내 길러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실제화시켜 놓지 말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반야심경에 보면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번역하는 걸 보면 참 가관이에요 물질은 공하고 공한 것이 물질이고 물질은 비어있다 비어있는 것이 물질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은 여러분들은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몸을 통해서 이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몸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하면 또 이 몸은 또 각자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떤 나는 건강한 몸이다 나는 허약한 몸이다 할지 나는 잘생겼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힘이 좋다 나는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자기를 하나로 고정화시켜 놓죠 그러니까 이제 그 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나는 뭐 이것은 뛰어나고 이것은 모자라고 이런 데서 우리는 자꾸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열등감과 우월감은 다 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열등감이 고통스럽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우월감도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우월감은 그보다 더 잘난 놈한테서는 열등감이 곧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사로잡히면 하여간 최상위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공부할 때 1등헌에 스트레스가 더 많아 왜냐하면 이제 안 놓쳐야 되니까 그런데 계속 앞에서 1등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1등은 행복할 것 같은데 1등 행복하지 않아요 꼴등은 꼴등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열등감이 있는데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이놈의 교육은 처음부터 그것까지 하나도 행복한 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비교급들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잘났다거나 못났다거나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어부로서 보면 우리는 현재의 나는 어떤 결과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로 현재 내가 있는 거예요 몸도 보면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냐를 보여줘요 말하자면 섭생을 적당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적절하게 잘 유지한 사람은 몸이 건강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병이 있겠죠 나는 병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이지 그러한 실체적인 나는 없다고 아는 것이에요 이게 색즉시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색즉시공 이걸 알게 되면 공즉시색 그런데 결국 내 몸이라는 것은 공이 뭐라 그랬죠? 엇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공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엇보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색즉시공 그 말은 뭐이냐면 현재의 내 몸은 과거의 나의 엇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제 공즉시색 그러면 뭐예요? 그때 이제 공즉시색은 현재의 나의 엇보는 미래의 내 몸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한 몸이 되고 싶다면 현재의 엇보를 잘 지어야 되겠지 이게 공즉시색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우리의 실천이 나오죠 그런데 물질은 비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살자고 아무 답이 안 나오지 않아 지금 우리가 불교를 그렇게 하는 거야 말하자면 불경을 읽어보면 부처님은 분명히 이러한 진실을 알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진실에 맞춰서 살면 행복해진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석을 못 해내니까 쓸데없는 말만 만들어낸다니까 그래가지고 물질이 비어있는 것이 큰 진리인 것처럼 그런 진리는 과학자들이 해도 돼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성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먹은 대로 쌓이는 것이 몸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보면 식생활에나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바꿔주면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병든 몸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병 들었어 나는 병이 든 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괴롭지만 이 병이라는 게 다 업보라면 새로운 업을 통해서 이 병을 극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병이 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병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병은 없어 그냥 연기한 것이야 인연 따라서 생긴 것이니까 인연 따라서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게 이제 본래 공의 의미인데 후대에 가면 또 너무 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든 뭐 있다는 이야기는 다 부정하고 형의상학적으로 또 철학적인 어떤 논란이 돼가지고 뒤에 가서 이제 유식학파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유식학파도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중간사상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공의 입장 무화의 입장을 좀 더 실천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그걸 이제 증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행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자들이 직접 요가 수행을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들을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제 그러한 수행을 하게 되고 그 수행들의 결과를 이야기하게 된 게 요가짜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현대도 해석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요가짜라가 나타나가지고 이름만 요가짜라라고 하고 요가짜라들이 나타나서 또 새로운 이론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자꾸 불교 교리들이 현대 우리는 이제 불교 부처님 역사가 한 3천 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 역사 속에 나온 여러 불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 굉장히 이제 좀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막 대승 불교는 불교도 아니야 그거 그건 다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한 것이고 이건 브라마니스마 된 불교니까 그건 지우고 아비달마 불교 그거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방에 상자부 불교 요즘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성행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 아닌 건 또 불교도 아니다 해서 난 참 왜 저만 뭐라고 하고 나는 나만 맞지 너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나는 그거는 그 시대에 그것이 어떤 불교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아비달마 불교가 문제가 없었다면 왜 대승 불교가 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를 하더라도 아비달마 불교가 가진 문제점을 먼저 인식한 다음에 아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바른 길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최고다고 한번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건 보지도 않아요 이것만 고집하게 된다고 지금 우리 주변의 불교가 전부 자기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이게 최고야 하고 서로 고집하다 보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쌈만 일어난다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불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특히 유식도 그 사람들이 싸우려고 이런 이론 만들었겠어요 뭔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걸 가지고 바른 고통을 해결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걸 보면 이분들의 사상 속에 그대로 잘 드러나 있는데 그 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공사상이 강조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공보다는 공의 근거가 연기예요 연기 말하자면 인연 따라서 나타날 뿐이지 이때 이 연기라는 말이 엇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연기라는 말과 엇보라는 말을 사람들이 좀 잘못 오해를 해요 특히 불교학자들은 엇설은 유네서라고 연결시켜버리고 연기설은 무아서라고 연결시켜가지고 엇설과 연기설은 서로 모순된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오해예요 왜냐하면 엇이 바로 연이 되는 거예요 보는 그 어부 결과고 그러니까 엇보라는 것은 연기라는 말하고 서로 다르지 않아요 저 사람과 내가 지금 원수지간 바깥에 원수가 있는 것은 저놈 태어날 때부터 원수로 태어난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됐어요? 조건이 지금 원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내가 지금 저 친구가 나한테 원망을 갖도록 또는 저 친구가 나로부터 원망을 받도록 지금 서로 뭘 하고 있는 거야? 조건이 되고 있죠? 뭘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조건이 돼요? 아니야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업을 짓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업에 의해서 결과로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 업을 변화시켜야 돼 연을 변화시키면 변화되죠 그러면 연기한 것이 연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명을 연하여 행이 나타나고 노사가 나타났다면 무명을 없애는 연을 지으면 노사가 사라지겠죠 불교는 이 원리에 모든 것을 이 원리로 보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지금 나 앞에 저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본 다음에 그 조건을 내가 원하는 사람 형태가 되도록 내가 바냐 지혜를 통해서 통찰해 가지고 행동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작업 이게 불교 연기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공과 무화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구를 보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하나 붙잡고 가면 안 돼 그냥 나는 없어야 돼 오직 그 상대방을 통해서만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식을 본다면 내가 저 자식이 내가 원하는 자식이 이쁜 자식 미운 자식이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한 나는 부모로서 저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만약에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사실은 그 애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나도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저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를 먼저 성찰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부모들이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억지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막 고액 과외도 시키고 뭣도 시키고 하면서 막 하고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피차고 고롭지 그러다 이제 서로 고통 속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래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은 보니까 갈수록 식구들 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 그게 왜 그래? 바로 연기를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연기라는 게 뭐라고요? 업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연기를 올바로 보고 무화를 보는 사람은 나다 너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행위가 무엇인가를 보고 사는 것이 이게 진짜 나의 삶이에요 이걸 보고 진하라고 그래요 진하 이게 참나라고 근데 이 참나라는 것이 뭐 어디 있어갖고 참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가 진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깨달았으면 사실 다 끝났지 우리가 지금 공부 그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절대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는 걸 앞에다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진짜 나오는 거지 그때 내가 진짜 어머니로서 내가 있죠 자식을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면 그건 어머니도 아니야 그냥 지 욕심으로 아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아들이 아니지 이제는 지 소유물이지 지 멋대로 안 되면 막 지가 화가 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저도 괴롭고 다 같이 괴롭다니까 나는 없는 거야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키우고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어머니 역할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마 지 욕심 챙기면서도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니야 사실은 진정으로 의지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좋은 인류대학을 보내서 출세를 시켜놓으면 행복해지겠지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참아야 돼 그런데 언제까지 참아야 돼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뒤에 가서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훌륭한 아들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훌륭하면 평생이 훌륭해지는 거야 그런데 자꾸 미래를 향해서 원대한 꿈을 가져 원대한 꿈은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어야지 미래 속에서는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불교 공부는 이렇게 무화와 공은 항상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우리 업이라는 것이 과거에서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업력이 뒤에서 미치는 게 아니라 과거 삶의 결과로 현재가 지금 괴롭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가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니까 미래의 문제도 지금 여기에서 해결해야 돼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그 말씀 드렸죠 지금 여기가 과거와 미래를 다 같이 컨트롤하는 지금 여기서 내가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달라진다니까요 과거에 있던 어떤 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혜로 통찰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귀한 과거의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성자가 된 사람들을 대부분이 보면 과거가 별로 좋질 않아요 그런데 크게 깨달아서 그것을 반성하고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과거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 현재라고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연기업보 다 그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러한 교설들이 유식에서 유식학파는 중간학파가 아비달마 불교가 실체시했던 것을 실체화하지 말자는 데 방점을 두고 그런 공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유식학파에서는 그 공성 속에서 연기성을 좀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속에서 세계가 어떻게 우리 앞에 전개되는가 이런 걸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내보이게 됩니다 이게 유식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4, 5세기에 걸쳐서 미룽무착세친이라고 하는 크게 이제 이 세 분이 유식사상의 가장 기초적인 이러한 이론체계 이론체계라기보다도 사상체계를 잘 갖추어서 그 뒤로 이제 중국 한국 여러 곳에 이 사상들이 전파가 됩니다 티베트에도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교재 45, 46쪽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거기 뭐 책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보면 무슨 책인지도 모를 책들이 많아요 이 책 여러분들이 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러한 여러 책 속에 중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상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유식사상 그러면 나타나는 게 아리아식설이죠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 아리아 왠지 이제 아리아식 이야기를 하면 이제부터는 뭔가 신비하고 뭔가 지금 대단한 게 나올 것처럼 보이죠 원래 이제 이 아리아라는 것은 알라야라는 말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아리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알라야라는 것은 여기 이제 말 뜻으로만 보면 사실은 저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뭐 집착하다 가로막다 저장하다는 뜻이 있는데 실제로 이 아리아식은 사실은 저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아리아식에서는 우리가 그 히말라야 있죠 히말라야는 히마 알라야가 이제 결합한 말이에요 히마가 눈이고 알라야가 저장되어 있다 쌓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눈이 쌓인 산 그래서 히말라야라고 그래요 거기는 만년설이 있죠 항상 눈이 오면은 거기는 눈이 항상 쌓여 있다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알라야라는 것은 무언가가 이렇게 계속 쌓여 가지고 모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알라야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들의 의식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의식이 있어요 이걸 보고 커브로 보고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의식 활동을 하죠 그런데 그 식이 뭐냐 이걸 규정할 때 이것은 알라야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알라야라는 것은 무엇이 쌓여 있는 식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럼 뭐가 쌓여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하거복 결과물로써 마음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라야식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의식의 실체성 없음을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이제 이 알라야식이 등장하는 초기의 유식사상에서는 유뇌설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유뇌의 주체로 유뇌를 설명하기 위한 알라야식이 등장한 건 아니에요 알라야식이 등장하는 것은 유식 무경을 설명하는 가운데 말하자면 식만 있고 밖에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식은 무엇이냐고 할 때 그 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것은 업보가 쌓여 있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하고 지금 공부하는 이번 유식사상에는 아리야식을 유뇌의 주체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놈을 유뇌로 설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유뇌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죽어봐야지 전생을 가봤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죽어보지도 않고 전생에 갈 수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서 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냥 믿으세요 하고 그냥 책에 써진 대로 믿으면 돼 그런데 믿을 이야기를 갖다가 서로 내가 강의할 필요까지 없어 여기서 이제 식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말하자면 업보가 쌓인다는 이야기는 이건 이미 현대 과학자들이 다시 말해서 인지과학자들이 우리 마음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에서도 심리학이나 이런 마음을 다루는 데서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나왔던 거예요 왜? 마음이 눈에 보이지를 않지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있다고 하면 장소도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고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마음의 작용만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랑설례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그걸 정신이라고 부르고 그 정신은 사유하는 실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유 기능을 통해서 그것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이고 뭐 그런 우왕장하는 속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마토라라나라고 하는 인지과학자가 칠레의 산티에고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인지과학 다시 말해서 모든 인지 우리들이 뭔가를 인지한다는 것은 보고 느끼고 이런 모든 지각활동을 통틀어서 인지활동이라고 그래요 철학에서는 그걸 인식론이라고 부르는데 인식론은 이론만 가지고 있고 인지과학은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을 인지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철학에서도 인식론 이야기는 인지과학한테 맡깁니다 인지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하지 인지과학적 사실을 저버리고 인식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별로 귀담아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또 헛소리한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이제 이 인지과학에서 아주 혁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인지는 마음이 작용한다 이렇게 인지작용하는 걸 마음이라고 부른다면 그 마음은 실체성이 없다 그것은 자아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가장 중요한 자기 존재성을 마음에서 찾지요 우리가 자아라고 부를 때는 실제로는 마음을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은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동일한 어떤 내용과 성질을 가지고 아이덴티티 동질성을 보존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저 사람은 태어날 때 나쁜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제 악마와 천사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때문에 저거는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저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봤죠 지금 그런 마음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업에 의해서 과거의 삶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지과학자들이 그 마뚜라나를 중심으로 하는 산테고학파라고 하는 인지과학자들이 이제 셀플리스 마인드 우리의 마음에 자아라고 할 만한 아이덴티티가 없다 그러면 자아는 마음은 그럼 무엇이냐 마음이 없지는 않아 마음이 있는데 아이덴티티가 없더라 이 말이죠 자기 독립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뭐가 없더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 엠바디드 마인드라고 했어요 체화되어 있더라 뭐가 체화되어 있냐 경험이 체화된 게 마음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좋은 훌륭한 사람 인성이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좋은 경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육에서도 크게 이제 달라지지 애들을 키울 때 막 학교 교실에다 집어넣어놓고 계속 시험만 보이면 이게 좋은 경험이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대로 이해해서 교육을 한다면 어렸을 때는 애들에게 많은 자연을 또는 많은 경험을 그래서 여행을 시키고 자연과 더불어서 놀러 다니고 이게 애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지 그런 좋은 체험을 통해서 좋은 인성이 만들어진 가운데 호기심이 생기면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지식 시험 보기 위해서 막 갖다 퍼붓는 교육이 이게 교육이요? 망치는 거지 결국 인성들이 다 망가져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라야식이 바로 업보가 모여 있다니까 이런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유뇌를 하네 안 하네 이런 건 아무 의미도 없어 지금 우리가 유식을 공부할 때 알라야식 공부하면서 유뇌를 갖고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여기 공부할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아리야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야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알라야라는 말을 이제 아리야라고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라야라는 것은 뭘 저장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 식 속에는 무언가가 저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식은 본래 우리의 식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은 그 안에 무언가가 저장되어 가지고 식으로써 작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가 저장되느냐 이 저장되는 것을 이제 선악업의 과보가 그러니까 과보식이다 알라야식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과보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과보식이라는 것은 이전에 했던 행위들은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 속에 그대로 결과로써 의식을 형성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비유해서 종자라고 비유를 해요 종자 그래서 이 아리야식을 일체 종자식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종자식은 우리의 식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걸 이제 밭에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러면 밭에다 콩을 심으면 다음에 그 밭에서 콩이 나오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종자가 다시 발현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표출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쌓여 가지고 다시 다음 행동을 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훈습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종자니 훈습이니 하는 것은 사실은 다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유사한 것을 연상해서 그 작용이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비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종자식이 들었다 그러니까 종자 종자 하나로만 가지고 종자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종자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종자식이라는 말로서 끝냈겠죠 그런데 종자라는 말도 일면 종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갖다 쓰면서 또 훈습이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훈습은 뭐냐? 훈습은 버릇 그렇죠 쉽게 말하면 버릇인데 훈습이라는 말의 본뜻은 훈이라는 것은 물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든다는 것이 물든다고 해야 되나 종이에다가 경에서 비유할 때는 그래요 생선을 종이에다 쌓으면 생선이 사라져도 비린내가 베어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종이에서는 계속 무슨 냄새가 나죠? 생선의 비린내가 나오겠죠 향을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 또 계속 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종자처럼 심은 대로 나온다는 의미와 그런데 종자는 어떻게 되냐면 종자는 땅에 뿌려놓으면 안 없어지죠 그 종자가 있으면서 계속 뭣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행동이 지금 내가 거짓말한 행동이 종자처럼 아내가 거짓말 어디 남아있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다음에 나는 거짓말을 하게 돼 예를 들면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래요 못된 행동을 할 때 꼭 이번 한 번만 할 거야 다음에는 안 해야지 딱 한 번만 할 거야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쉽게 그 행동을 다시 하게 돼요 아까 했던 행동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 그럼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업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업을 우리가 실체화할 업보를 이야기하려면 대부분 업을 실체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업을 실체화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대부분의 불교의 업보설은 업을 거의 실체화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쉽게 이해가 돼 쉽게 말하자면 내가 업을 지었으니까 그 업이 그 결과를 나한테 갖다 줘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디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디가 거짓말이 거짓말은 업이 딱 어디가 있다가 올 수가 없지 않아 그런데 결국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장소가 업을 설명하려면 그런데 그 업이 사라졌지만 현재는 사라졌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안 없어지고 쌓여있다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말로써 아리아식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죠 그러겠죠 그런데 마음 어디가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가 종자처럼 심어진다는데 종자처럼 뜯어보면 거짓말이 거기에 들어있을까요 없는 거야 또 그걸 설명하려고 보니까 아까 종이에다가 생선 쌀 때는 종이가 생선이 들어있었지만 생선을 치워도 거기서는 생선 냄새가 나지 않아 향을 치워도 향기가 나지 않아 그런 것처럼 마음에 배어들어 있는 거야 이게 그러지 그것이 기운이 배어들어 있지 그래서 그걸 보고 습기라고 그래요 습기 어떤 기운이 배어들어 있는 거지 실제로서 업이 거기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된 개념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이냐면 업이 만약에 실체로서 그대로 있어가지고 작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우리는 업보에 매여 그래서 업에 의해서 조정되는 필연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전에 한번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한 업이 나한테 있으면 만약에 그놈이 꼭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하도록 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다음에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난 어떻게 거짓말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업이 실체화되면 이게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업을 이제 훈습으로 하면서 다른 훈습 다른 것이 와서 훈습을 하면은 말하자면 생선을 쌌던 종이에다가 생선 냄새가 난다고 해서 계속 생선 냄새만 나냐 아니라는 거지 또 여기다 다른 조건 말하자면 냄새가 좀 없어지고 다른 걸 해버리면 달라질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훨씬 더 업의 실체성으로서 업이 있어가지고 업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아야만 사라져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인과 필연적 구조 속에서 이런 걸 보고 부처님께서는 숙작인돈이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숙세에 지은 업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런 것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올바로 해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왜? 내가 사람을 죽이고 도덕질을 하는 것도 다 전생의 업 때문이라면 누구를 타대야 돼요? 그 사람을 타대야 돼 전생의 업을 타대야 돼 전생의 업을 타대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럼 어쩌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야지 어쩔 수 없어 나는 전생의 업이 그래 그렇게 살다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잖아 전생의 어떤 업을 지었어도 지금 나는 과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는 있는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바른 삶을 살자는 것이지 우리가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한 똥단지 같은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막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그래서 믿으세요 이야기를 안 해요 불교는 잘 듣고 깊이 생각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할 때 불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내용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를 바르게 믿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바르게 이해해야 돼 바르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은 미신이고 맹신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윤회설을 믿읍시다 이런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윤회하러 가는 것이 확실히 확신도 안 서는데 아이고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자 이것은 천당을 믿읍시다 하는 거고 뭐가 틀리겠어요 내세를 믿자는 것하고 천당하고 내세가 뭐가 틀려요 기독교 믿고 가면 천당이고 불교 믿고 가면 극락입니까 그건 단어만 다르지 구조가 다르지를 않아 그러니까 불교를 믿으면서도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으니까 뒤에 가서 기독교가 더 좋은 것 같으면 다 개종을 하지 이제 막 거리가고 거가 더 약발이 선다 하면 거리가는 거이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만 어떠한 잘못된 신념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죠 이게 정신이에요 바른 믿음 아시겠어요 이런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그냥 믿자 믿음이 모든 것의 도의 근본이 된다 그렇죠 확신을 믿고 가야지 무조건 믿으면 도의 근본이 돼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막 무조건 믿으래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래요 의심이 되는 뒤에 의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의심이 되면 끝까지 의심을 하라 그랬어요 그 의심을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때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고 바른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교의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알고 가야지 잘못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라고 하는데 빠져들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숙식 그런데 이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 반드시 익어서 나온다 이수구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업을 지어도 그 업이 하나로만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익냐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콩이 콩나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콩을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콩을 만드냐에 따라서 청국장도 되는 것이고 된장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된장도 청국장도 다 발효한 것이지만 된장으로 발효하는 것하고 청국장 발효하는 게 틀리지 않아 콩나물도 만드는 것이고 콩가루도 만드는 것이고 그래 같은 콩도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숙하게 되면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자를 갖다가 선악무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유식에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모든 행동들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저장이 되지만 그것이 좋은 것으로써 결과를 나타낼지 나쁜 결과를 나타낼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과거에 도둑질했던 사람이 그 도둑질했다는 사실 때문에 도저히 도둑질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굳은 생각을 가지고 더 훌륭한 인격으로 발현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 말이야 자꾸 우리 불교는 과거 갖고 과거의 전생 이야기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지금 현재 내 마음은 과거의 삶의 결과물로 써 있죠 그러나 현재 내 마음이 앞으로 가야 될 미래는 과거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이게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리아식 자체가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탕이에요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지금 이숙식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일체 종자식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이 의식의 상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자아와 세계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알고 보면 여러분들에게 현재 형성되어 있는 의식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계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겠습니까 변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리아식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짐승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축생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 몸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축생계가 있는 거라고 지금 여기 우리가 같이 앉아있지만 같은 세계를 내놓지 않아요 이게 식전변설이에요 그러니까 식전변설에 의해서 윤회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식이란 놈이 이 세상 제 세상을 떠돌아다닙니까 아니면 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 저 세상이 나타납니까 유식 무경이라며 식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놈이 밖에 있는 세상을 아리아식이 떠돌아다니겠어요 윤회를 하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윤회을 멈추겠어요 아니에요 아리아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리아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루에도 육도를 수차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어떨 때는 짐승만 또 모든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있어 시기 질투에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아기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화가 날 때는 아수라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또 기분이 좋을 때는 천상 같은 생각도 살아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그걸 윤회라고 하면 그 윤회는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공간에서 벌어져요 아리아식에서 벌어지고 있겠어 그렇죠 그 마음속에서 벌어지는데 그 세계가 벌어질 때 그 종자들이 어디서 나와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들이 전부 토대가 돼가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아리아식이 어떤 윤회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아리아식이 육도 윤회하는 데에 식으로 설정되어 버리면 이때부터는 유식설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왜? 유식설은 유식 무경이잖아요 식 외에 바깥 세상이 없다는 전제를 해놓고 아리아식이 바깥 세상을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유식이 아니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유식을 공부하면서 이해하면서도 유식의 근본 입장을 또 떠나가지고 윤회설에 또 사로잡히면 또 아리아식을 갖다 윤회설에다 끌어들어가지고 윤회의 주체로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이죠 마치 윤회설을 설명하기 위한 식으로 유식사상이 이걸 도입했다 이런 식인지 돼버려 유식사상에서 그럴 리가 없잖아 유식 무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아리아식을 아리아식이 하나 형성되면 그 식은 이건 이제 뭐라 할까 요즘에 시스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 과학에서 예전과는 다른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 다시 말해서 이 세계를 보는 새로운 인식의 틀로 지금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걸 이해하려고 할 때 그걸 실체로서 이해하려고 해요 사람 그럼 사람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템에서 보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그 구조는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 그 자체로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관계 속에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그런 시스템 가운데 이제 생명현상을 그래서 오픈 시스템 열려있는 시스템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는 밖에서 음식을 먹죠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살려면 나는 사람이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먹지도 않고 숨도 안 쉬어도 사람으로 계속 살아갑니까? 아니지 여러분들이 살려면 반드시 사람으로 존재하려면 반드시 밖에서 뭘 먹어야 돼 또 숨도 쉬어야 돼 그럼 먹고 말아야 돼요? 아니요 먹은 건 반드시 내놔야 돼 들어온 건 반드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 들이만 쉬고 있어요? 아니요 들이 쉬고 있으면 죽어 그건 내쉬어야지 또 내쉬기만 해도 죽어 들이 쉬고 내쉬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는 오픈이 돼 있어야 돼 바깥 세상하고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립된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 이론으로 보면 아아는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성을 본래부터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가 다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정한 시스템이 작동할 때는 그 작동하도록 해주는 안에서 시스템의 특징이 자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밖으로부터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맞죠? 그리고 보존하고 수리하고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은 발전하죠 어린애들은 작은 시스템이 점점 더 몸통이 커가죠 그런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몸에 상체가 나면 곧 아물죠 아물고 나서 새살이 돋죠 이건 이제 수리하고 유지하고 보조 유지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 여러분들이 상처가 나는데 내가 상처를 치료합니까? 가만히 놔둬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모든 존재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게 되는 게 시스템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과학에서는 이런 시스템이론이 불교의 연기설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하다기보다도 그 구조 자체가 사물을 이해하고 보는 시각이 일치해요 미국의 조애너 메이시라고 하는 학자가 그분은 전문적인 학자는 아니고 환경운동 생태운동 하는 여러 가지 사회운동가인데 이분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제 인도에 와서 여러 가지 사회사업을 하다가 불교를 접하게 되고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불교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인류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생태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불교회가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불교 연구를 하고 그걸 또 현대 시스템이론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시스템이론과 불교를 같이 접합시키면 시스템이론은 과학이론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우리 인간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원리는 불교 속에 있구나 그래서 불교와 시스템이론을 같이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론이 부족한 부분은 불교가 채우고 불교가 불교 이해의 어려운 점은 시스템이론으로써 불교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분이 뉴욕 주립대학에 가서 논문을 썼어요 그 박사학인 논문이 바로 불교와 일반 시스템이론이라는 논문이고 그걸 책으로 냈죠 제가 15, 16년 전에 그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로 이런 시스템이 어떠한 구조를 하나 형성하게 되면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작동할 때 두 가지 기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네거티브하고 하나는 포지티브 시스템과 네거티브 시스템이 작동해요 그래서 네거티브 시스템은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지티브 시스템은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을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그 자체 내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네거티브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행은 포지티브 시스템이에요? 네거티브 시스템이에요? 수행은 네거티브 시스템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 살았어 그런데 그게 사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죠 문제가 있다고 자극하는 순간 새로운 어떤 작용을 하게 돼요 시스템 자체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말한 아래아식도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하면서 이게 이제 식이 전변에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아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라는 이야기를 하죠 나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나라는 말이 지시하고 있는 것은 알라야예요 알라야식이야 그럼 뭐 그런데 아 그런가 보다 알라야식이 있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전부 아래아식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아래아식이 있다고 하고 전부 이론적으로 지금 불교를 해요 모두 그 불교를 지금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라는 생각을 할 때 뭐가 나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분석해 보면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했던 과거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나라고 부르는 거야 나는 김씨 집안의 몇째 아들이야 그건 뭐야 그때 여러분들은 과거에 김씨 집안에 태어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너 누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전부 자기 이력서를 쓰게 돼 이력서는 내가 살아왔던 삶을 기록하게 된다고요 그래요? 그걸 안 해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나라고 부를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그게 어디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래아식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하고 붙잡고 있는 건 과거에 삶이 모여있는 의식이라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생각이 실제로 어디에 기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아래아식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제 7식이라고 그래 말하자면 아래아식을 8번째 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말나스 자아의식을 제 7번째 식이라고 그래요 이 자아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의식작용이 일어나요 믿지 못하시겠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삶을 통찰하세요 불교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려고 보면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식의 언어를 가지고 사유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유로는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사유로 가버리면 실제로 불교 공부가 안 돼 생각으로 가가지고 이론 만들어가지고 지식이 되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방식은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전달하려면 여기에 있는 많은 수로들 막 적어가지고 알아듣든 못 듣든 외우라고 막 적어놓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의식에 기초하지 않으면 지각활동이 안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펴야 돼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뭘 봤다면 그때는 반드시 본 놈이 나타나 있어요 그때 보는 놈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않을 때는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걸 증명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명동을 가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거리를 그리고 와서 본 것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똑같은 걸 보고 왔을까요? 각기 다른 걸 보고 왔을까요? 지가 본 것만 기억해 지가 봤을 때 지어라는 게 지가 봤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자아의식이 발동했을 때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먹을 것 좋아하는 사람은 식당이 많이 보여 그때는 내가 지금 식당이 보일 때 내가 나타난 것과 동시에 식당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자아의식이 발동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의 지각작용이 안 일어나요 실제로 그 이야기를 아리아식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불경 속에 나와요 초기 경전에서 우리들의 오근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거 있죠? 안입이 설신 오근은 오근은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오근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나는 딱 보니까 그 이야기야 우리는 육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이 마치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눈은 있어도 여러분들의 자아의식이 작용 안 할 때는 눈은 뜨고 있으나 마나 한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잘 때는 자아의식이 전혀 안 일어나니까 보도도 또 못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꿈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봤다면 꿈 속에서 자아가 나타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나 없는 꿈 꾸어본 사람 꿈 속에서도 지가 보고 다녀 지가 없을 때는 꿈도 안 낀다니까 이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식전변을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아리아식에서 제7식이 전변하고 7식에서 의식이 전변하고 의식에서 전 5식이 전변한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뭔 이론인가 해가지고 설마 그럴까 이래 설마 그럴 거가 아니라 사실이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불교 공부는 제대로 공부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어찌 내가 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있다는 거짓만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이제 허망분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려니까 있는 그대로를 성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성찰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리아식이고 말라식이고 그 다음에 그 말라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식이에요 이 의식이 다섯 가지 의식을 통제해요 그러니까 의식이 발동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안입이 설신이 작동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오근후 활동을 통제하고 종합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불러요 의 그런데 의는 솔직히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건 있지만 그럼 의근이 어떻게 있는 줄 알겠어요 니까야에도 사리불에게 구치라 존자가 와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때 이런 질문을 해요 눈은 색만 보고 귀는 소리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부 종합해서 보는 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여기 이제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으로 보고 사과를 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는 건 사과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눈으로는 사과의 형태와 빛깔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코로 냄새 맡는 것은 뭐예요 향기만 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딱 그걸 보는 순간 사과라고 불러요 왜 그러죠 그런데 사과인 줄 알았어 그리고 입에다 놓고 씹었더니 맛이 틀려 그리고 이게 파라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처로 만든 사과 모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 그걸 보고 사과인 줄 알고 먹었다가 맛이 틀리면 이제 이때는 사과가 아니다는 판단을 하죠 그렇죠 그걸 하고 있는 게 뭐냐고 그게 의예요 그것은 눈도 안 하고 귀도 안 해 눈은 색깔만 보고 귀는 소리만 듣지 그런데 우리는 사과 그러면 향기는 이렇고 맛은 이렇고 모양은 이렇고 촉감은 이렇고 이런 걸 전부 여러분들이 종합해가지고 거기다가 사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사과의 색깔이 사과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는 절대 사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이 사과를 보고 있는 작용이 의근에 의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눈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사과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한 전 6식의 의구에서 전 5식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그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이에요 불교는 이론이 없어요 불교는 사실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도록 부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윤회가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왜? 사실로서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사실로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제대로 못 보고 있었죠 오늘 제 이야기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사과를 보고 먹었지만 그 사과를 보고 먹을 때 의근이 작용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잖아 그리고 거기에 나라고 하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잖아 그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리아식이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잖아 왜? 여러분들은 이미 그 속에 있으면서도 못 봤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못 봤어 우리는 그걸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 보라고?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것을 왜 못 보고 있으니까 이리 와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눈 있는 자는 와서 보고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어라 누구나 다 보고 들으면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내 가르침입니다 그 이야기를 유식적으로 하면 8식이 있고 7식이 있고 6식이 있고 전 5식이 있어서 안이비 설신이라고 하는 전 5식이 의식에 의해서 종합되고 그것을 그 의식을 작동하도록 하는 의식이 자아의식으로서 말라식이고 제 7식이고 제 7식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제 8식이다 그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식전변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너무 또 어렵게 풀어가니까 이론이 많이 나와 저는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참 제대로 알고 실천적으로 통찰을 통해서 접근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에 잘못된 해석들이 끼어드니까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 뭘 그렇게 알아야 될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지 개념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그 많은 개념들이 왜 나오느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별 수 없이 쓴 단어들이지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다 있어가지고 어떤 거대한 이론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일체 유심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화음경 같은 데서는 그 어려운 여러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3세 뭐냐 약인 여교지 3세 일체불 만약에 어떤 사람이 3세 모든 부처님의 깨달은 그 도리를 알려고 한다면 은관법계성 일체 유심조 마땅히 이 법계의 모든 성품이 다 성품을 권하되 이것이다 우리 마음에서 벌어진 것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을 통찰하면 이게 깨달읍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식전변설이니 뭐이냐 하는 게 다 이제 일체 유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레아식 사상이 많은 지금 학자들이 이 아레아식은 본래 유식 사상과도 관련이 없었고 또 이 아레아식 사상은 본래 초기 근본불교하는 상관도 없는 이야기가 뒤에 끼어들어와서 뭐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해요 뭐 일체 종자식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뭐 이 책에 도리를 써졌어요 자바함경하고 또 이에 상응하는 쌍위딴 니까에의 종자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종자 벌써 이 종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종자라는 경을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비구들이여 다섯 종자가 있다 다섯은 어떤 것인가 뿌리종자 줄기종자 가지종자 열매종자 씨앗종자 이들이 다섯이라오 비구들이여 이들 다섯 종자들이 부서지지 않고 썩지 않고 바람이나 열에 상하지 않고 싱싱하고 잘 심어졌다 할지라도 땅이 없고 물이 없으면 비구들이여 이들 다섯 종자들이 성장하고 증장하고 풍부해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전이시여 비구들이여 이들 다섯 종자들이 부서지고 썩고 바람이나 열에 상하고 싱싱하지 않고 잘 심어지지 않았다면 땅이 있고 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구들이여 이들 다섯 가지 종자들이 성장하고 증장하고 풍부해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전이시여 비구들이여 이들 다섯 종자들이 부서지지 않고 잘 심어져 있으며 땅도 있고 물도 있다면 비구들이여 다섯 종자들은 성장하고 증장하고 풍부해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전이시여 비구들이여 땅은 식이 머무는 네 곳의 비유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물은 즐기고자 하는 욕망의 비유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다섯 종자는 음식이 있는 식의 비유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색을 집착하고 수를 집착하고 상을 집착하고 행을 집착하면 머물고 있는 식이 사라지지 않고 머물면서 색수상 행을 대상으로 색수상 행을 의지하여 즐거움을 추구하고 성장하고 증장하고 풍부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경우에 이런 이야기가 다 있나 싶지요 이건 우리들의 식을 종자에 비유한 거예요 이 종자는 이 오종종자라고 그랬죠 이 종자에서 다섯 가지가 여기서 나오는 종자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기 보면 뿌리종자, 줄기종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벽씨를 보면 인도는 쌀을 옛날부터 쌀농사를 지었던 곳이에요 이게 쌀의 원산지예요 우리나라 말 쌀도 인도말로 쌀을 갖다 쓴 거예요 인도에서도 쌀을 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쌀이라는 말 자체가 인도말인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쌀이 모르셨죠? 그만큼 우리하고 인도하고는 고대 문명의 불교를 통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문물이 교류가 됐던 거예요 아무튼 이 벽씨를 보면 벽씨 안에가 다섯 가지가 나올 종자들이 벽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종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벽씨를 딱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뿌리가 나오죠 뿌리가 나온다면 줄기가 올라오지 않아 그다음에 가지가 쳐지지 않아 잎이 나고 가지가 치고 그다음에 열매가 맺고 열매가 이제 쌀이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매 종자가 있는가 하면 가지 종자가 있고 줄기 종자가 있고 잎 종자가 있고 뿌리 종자가 있고 이 다섯 가지 종자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식 이게 뭐냐면 아레아식인 거예요 아레아식 속에서 이게 계속해서 아레아식이 증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거의 식이 뭘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다시 이것에서 분별되는 명색 명색의 종류가 또 오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온을 대상으로 해서 욕탐이 일어나면 마치 물이 있고 땅이 있는 곳에 씨앗이 심어지면 자라나듯이 이 식이 계속 자라나면서 자아의식의 중심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증장해 간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경은 이제 이 경을 잘 분석하면 아레아식하고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종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이제 식이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처럼 초기 경전을 잘 해석하면 그 속에 대승의 여러 사상들이 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요즘 우리 불교 공부하는 풍토가 그렇게 초기 경전에 뿌리를 두고 대승 경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전부 분단해가지고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전부 따로따로 자기 전국만 하다 보니까 그 관계들을 잘 이어서 불교를 통합적으로 통섭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이러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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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